한번 그러면 우리 김용임씨의 아 김용임씨가 초연! 초연씨의 잊어버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저 뭐요?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자 음악 자 이 스타트 1.2.3 다 부르겠습니다 자 스타트 크게 노래 크게 불러요 잊어버려 가수 초연씨의 노래 잊어버려 당신이 싫어한다면 그게 붙잡지 않을래 사랑의 상처 남겨놓고 우리 혼자 가려합니까 1.2.3.4 정많은 사랑이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나 나숙한 당신은 마음속에 치워라 아쉬운 사랑이다 나를 잊어버려 나를 잊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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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일까지 갑시다 2일까지 자 자 같이 하 쓱 쓱 쓱 하나 둘 셋 넷 당신이 싫어한다면 붙잡지 않을래 붙잡지 않을래 사랑의 상처 남겨놓고 어이 혼자 가려합니까 정많은 사랑이다 정많은 사랑이다 정많은 사랑이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난숙한 당신은 마음속에 치워라 아쉬운 사랑이다 나를 잊혀버려 나를 잊혀버려 정말은 사람이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나 야속한 당신은 마음속에 치워라 아쉬운 사랑이다 나를 잊혀버려 나를 잊혀버려 나를 잊혀버려 의사가 Nonship도 April 누가 작사 작곡이냐 이철민 선생님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이..? 작사한 곡은 어떤 곡이에요? 없어요. 아니요. 앞으로 이 노래가 유명해질 거예요. 요즘 강진 선배님이 한 맺힌 선 하나라는 노래를 받으시긴 하셨더라고요. 그 분한테? 이 노래가 유명해질 거니까 우리 키만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뭐였냐면요. 약간 우리 김용인 씨처럼 중간에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내가 못 따라 부르잖아요. 쉽게 따라 부려야 되는데. 내가 못 따라 부르잖아요. 김용인 씨 노래는 한 번만 이렇게 들으면 따라 부려요. 그래서 약간 아쉽게 따라 부르잖아요.